아유 자기 자기 보자기들 안녕 네 요즘 취미가 이 노폐물 제거 최고의 노폐물인 이 깃돋돌이가 이게 제거대상 0순위이긴 한데 걔는 내 부하라서 내가 그냥 제거를 못해요 요것들부터 좀 해치워볼까봐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봐요 내 대가리도 너무 소중하니까 젤 클렌저로 아우 이 조밀한 요 미세한 거품 좀 봐 어머어머어머 이 느낌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촉촉하고 산뜻한 건 뭐야 아우 요 기분 좋은 상태로 오늘의 보석을 만나러 한번 가볼게 자기저기 보자기들아 농구가 기른 자연의 건강함을 피부로 땡큐 파머의 클렌징 제품들을 오늘 소개해볼까 해 자 먼저 땡큐 파머 피톱 릴리풀 시카 젤 클렌저 이 젤 클렌저는 피부가 가깝다는 미산성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순하게 쓸 수 있대 오 약산성보다 더 순하다면? 미산성 특히 예민한 피부를 위한 병풀 출출물과 병풀 원물은 물론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찾은 땡큐 파머의 독자 성분 에잇 릴리풀 콤플렉스를 담아서 확실한 진정 효과와 자극 없는 노폐물 제거에 진심인 제품이야 어머 선배님 이 제품이 원재료와 첨가물의 까다로운 검증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래요 와우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니까 다들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된대 선배님 그럼 이 딥 클렌징 오일은 언제 쓰면 될까요? 이 제품 이름이 폴루프리 딥 클렌징 오일이잖아 폴루션 프리라고 공기 오염에서 손상받은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자소엽 출출물을 담아서 피부 건강도 챙기고 이 뿌리 깊은 블랙헤드하고 여기 와이트헤드가 고민인 자기자기 보자기들 너무 많잖아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부드럽게 녹여준대 또 요즘은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이잖아 미세먼지도 단 한 번에 제거해준다니까 정말 대단하지? 어머 물과 닿는 순간 우윳빛으로 변하는 유화 과정이 피부의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빠르고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같아요 선배님 그리고 세안하면 막 땡겨 이건 보습 성분인 식물 유래 오일을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대 선배님 혹시 이 제품도 자극 프리? 아오 코스 당근이죠 자극 없이 완벽한 비자극성 클렌징 오일이야 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우리 모두 깨끗하게 피부 관리하고 우리 빛나는 보석을 맞이해볼까? 땡큐 파머 아니 제가 뉴욕 여행 간 사이에 찐 박스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성스러운 개의신전에 어디 여우들이 발을 뒤는가? 내가 키가 너무 빨려가지고 정말 촬영이 너무 힘들었어 보석들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보석함에 짱 박아둔 이 친구 나와달라고 몇 개월을 매달렸어 바빠도 너무 바쁜 와중에 내가 하도 매달리니까 요거 안 나오면 나랑 인근근근근 끊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판에 오케이를 한 거야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어? 어? 제가 오늘 이 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뉴욕 일정도 하루 이틀 앞당겨서 돌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똘똘이가 정말 얘 팬이었어요 Vielen, тур! 어머 automatic 어머бо romantic 하긴 난 좀 지겨워 저 실루엘 늘 어렸을 때부터 봤기때문에 똘똘이는 아주 야 야 똘똘아 내 보석 내 보석 내 보석 오랜만에 보는 나의 보석 나와라 나의 보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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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내 보석, 내 보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왜, 왜 이래? 아 근데 제가 우리 보석함을 위해서 보석 반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아 진짜? 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그래 이거. 저희 커플 반지. 너무 싸부려요. 네네네. 빼버려. 이거 빼버려. 이거 이거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 들어갈까? 작아? 새끼손가락에. 저도 한번 끼워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젤리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요. 어머, 어머, 어머. 센스 뒤집어져. 센스 뒤집어져. 우리 커플이잖아. 너 저리가. 우리 커플이잖아. 오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지. 일단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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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향기가 나요. 사탕에서. 맛도 좋아요.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의 보석은 말이야. 연기며 인기며 아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대세 중의 대세 배우. 변우석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자기 자기 보자기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변우석입니다. 우와. 정말 바쁜 와중에 스케줄 쪼개고 쪼개가지고 와준 거야. 왜 왔냐. 내가 모델 데뷔하고 모델 생활할 때부터 내가 계속 찍었거든. 형이 저한테 배우하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나 아주 까먹었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한번 친구랑 해서 형한테 인사드리러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 근데 그때 마침 신기한 게 형이 옷을 벗고 계셨어요. 내가? 위에 벗고 있었어요. 위에 벗고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와우. 들어갔는데 뒤 실루엣에 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렸어. 노렸어. 노렸잖아. 그때 아니면 쇼에서 아! 그 주영쌤 레주렉션 때. 아 이 주영. 이주영. 그때 보고 왔기도 한데. 글 쓸 수도 있겠다.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둘의 인연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왜 우리 관계가 질투가 나? 제가 진짜 우석진 광팬이었거든요. 제가 우석진이랑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뭐 뭐? 91년생 동갑. 아 저도 아까 봤는데. 오우~~~ 그게 뭐 대단한 공통점이야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태원 우석, 김반석 나, 석천 우리 다 석이 돌아가네 저희는 석태였잖아요 보석, 우석, 반석 자 그나저나 보석답 섭외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우석이 어땠어? 저는 예능도 처음이고 많이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사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촬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빨아 먹으려고 떨어 질 때마다 잠깐만요 하고 먹어야겠다 어머 뭐야 오 우리 커플이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형은 저한테 막 패션쇼 뒤에 왔을 때도 맨날 응원해주고 그럼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보석함을 좀 봤나? 이수혁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나오신다고 해서 아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왜 왜 왜 나쁜 것만 배울 수 있는데 능글맞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보면 안 돼 아니 저는 오늘 근데 형이 하라는 거 다 할 생각으로 왔어요 지고 지수네 그러면 우리 자기 자기 보자기들이 환장하는 바로 그 시간 보석 감염 시간이야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오우 구경 private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아... 오우마이 갓 오우 account 눈빛이... 웃지마 웃지마 뚤뚜리 미쳐 뭐야 진짜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니 아니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우 장 떨어졌어 이게 애기 같은 구석이 있잖아 혹시 베이비 씨 더 필요하지 않아? 자신 있는 부위는요? 저는 아무래도 입술? 왜냐하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우석이는 윗입술이 조금 두꺼워 남들보다 이게 되게 섹시 포인트거든 이 얼굴에 입술이 얇잖아 그럼 약간 재수 없어 근데 입술이 딱 중심을 자리 잡아주잖아 웃지 마 보조개 뭐야 또 또 빤다 또 빼라 팬서비스 장렬이야 네 인간 줄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제가 나와있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떨리는데? 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얘 오늘 너한테 진짜 잘 부리려고 원래 넥타이 매고 그러거든? 네 근데 저거 플라이 치고 덥다 목걸이 한 거예요? 아니 하려면 더 완벽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어떤 식으로요? 형 정도는 해야 그래 저기 뭐야 헬스 직업에서 2시간 운동하고 왔어 더워 더워 180 후반 때인 거 같거든요? 89? 정답은요? 89 맞아요 아 근데 또 그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88 나오고 어떨 때는 90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몇일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둘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88 아 오늘 되게 난 자신감 있게 나왔는데 왜 쪼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쪼펴도 돼 우리 우석이는 완벽하니까 인간 저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약간 무거워졌는데 오 그래요? 70 6 오 오 너무 틀린데요? 왜? 너무 다른데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기회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일부러 틀린 거 아 형님 모르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몰라 이제는 나 안 맞혀도 돼 오 74? 74? 아니 제가 살 좀 빠져가지고 어 73 73 그렇게 많이 빠졌어? 어머 세상에 넌 몇 시야? 73이요 어? 이것도 통하네? 어? 뭐야? 너 자꾸 그랬래 너? 본격적으로 우리 빛나는 우석이를 소개해야 되는데 긴장되는 건 아니고요 긴장은 아까부터 왜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해서 지금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고 계속 뭔가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넌 아직도 긴장하잖아 아니에요 우석진 번호라고 바꾼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대본 좀 봐요 뭘 얘 얼굴만 쳐다보고 이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 새끼야 좀 보고해 하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자 아니 근데 우리 우석진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네가 뭔 상관이야? 아니 저는 근데 그 약간 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상태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아 무슨 소리야 스무살 초반에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지나가는 모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뭐 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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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변호석 항상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잘생겼었거든 우석진은 언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스무살 대학교 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모델을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연기보다는 근데 나는 처음에 우석이 모델할 때도 얼굴이 너무 배우상인 거야 그래서 계속 꼬드겼어 볼 때마다 어떤 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꼭 연기 배워놔라 근데 배웠어요 데뷔가 그 드라마지 딤하프 딤하프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조금 나왔잖아 그 드라마 좀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그 기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약간 얼어 있었던 현상이었어가지고 저랑 많이 연기를 했던 선배님이 윤현정 선배님이셨는데 과일 같은 거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대선배님들 사이에서 엄청 예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기관을 또 차지했다 아니 그 청춘 기록이 보검이랑 했던 건가? 네 맞아요 원해요 해휴 여기였잖아요 뭘 원한다는 거야 넌 지금 우석증이 여길 나오기를 원해휴 20세기 소녀 명작이었죠 야 여기서 국민 첫사랑이 된 거야 저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해외 팬들이나 한국 팬들도 많이 봐주셔서 그때부터 제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어때? 근데 진짜 신기했던 적은 있어요 제가 태국을 가서 약간 시장 같은 데서 거기에 요리해 주신 분이 하더니 어? 하면서 이제 제 드라마를 보여주시면서 맞지 않냐 막 그런 맞지는데 너무 더워서 또 동남아고 하니까 고통을 벗고 중간에 남고 있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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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아우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럴 때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잘 됐을지 저는 거진 한 100번 이상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맨날 떨어졌었어요 사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붓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나는 이 살벌한 정글 같은 연예계에서 우석이처럼 착한 마음이 상처받기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오디션 가도 잘생기기만 했지 넌 뭐 연기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잖아 초창기에는 아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치 너는 뭐 몇 년 안에 안 된다 어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근데 진짜 4년 뭐 5년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뒤에 진짜 작품이 잘 됐어요 아우 그 사람이 약간 성견재명이 있었던 거지 어 3년 전까지는 힘들었어 안 됐어 안 됐어 그 이후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용하 씨인데 용하 씨 용하 씨다 멀리 보시는 분이시다 와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좀 있으면 우석진 드라마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색했나요? 지금까지 제가 총집! 고차려! 선제없고 튀어라고 TV에 있는 작품인데 선제없고 튀어? 선제없고 없고? 아 없고 아 선제가 또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선제는 제가 선제인데 아 네가 선제야? 여자 주인공 팬카페 닉네임이 선제없고 튀어예요 그러니까 제 팬인 거죠 아 그럼 상대역은 누구야? 김혜윤 배우 김혜윤이 누구야? 김혜윤이 누구야?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서울대 의대 가려고 발버둥 치던 그 여자애 있잖아요 예서 예서 아 예서? 누군가를 진짜 좋아했거나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팬이었던 분이 보면은 엄청 선물 같은 드라마가 될 것 같은 음 무슨 요일이야? 월화 저녁 8시 50분인데 아 월화 저녁?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선제없고 뛰어 달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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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없고 튀어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김혜윤 배우랑 우리 우석진이랑 둘이 보조개 운명놈이라는 영상이 또 떴었어요 뭐야 오른쪽에 보조개 들어가는 게 닮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보조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조개가 있거든요 아 보조개이요? 라임을 이런 식으로 맞춰요 아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어야지 맛었을 때 좀 데칼커머리처럼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 좋네 좋네 어떡하지? 아니 진짜로 얼굴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고 약간 좋으니까 선배 근데 이거 우석진이 작은 거예요 아시죠? 너무 작은 거고 저는 그냥 적당 적당? 대야 되니까 이렇게 헉? 안 돼! 아니 나 변호사이랑 볼맛 됐어 어떡해 기분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남자랑 이런 거 하는 거 없으시죠? 한 번 더 처음이요 어떡해 내가 첫 경험이야 우석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은 아 전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조금 제가 제가 좀 바보 같아서 현명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난데? 난데? 김뜰뜰 뭐야? 잠깐만 이거 약간 우덕증이 저한테 플로팅하는 것 같아요 우덕증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옛날에 많이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취미다 뭐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 술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 저는 술은 또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 자체를 잘 못해서 저도 술을 잘 진짜요? 너 지난번에 아침 10시까지 이틀에서 놀다 들어갔다며 술 꽐라대서 아침에 맥도날드 맥몽님까지 처먹었다고 선배님한테 아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우석이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큰 키 모두를 정말 설레게 하는 그 키가 있잖습니까? 앉혀줄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볼까 볼까? 네네네네 엄청 끊기네요 생각보다 원래 그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끊겨서 들어가네 우석아 나 얼마나 힘든지 알냐? 얘 방송 첫 자 데리고 이게 오늘 제가 좀 삐걱거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 아니라 오늘만 그러신 거예요? 아 저 우승해 왜 그런 거죠? 우승시야 가만히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석이의 키를 자랑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설레는 키 차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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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판 같으세요 붙여 붙여 그렇지 되게 촉감 좋죠?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미끄러질 것 같은데 엄청 맞춰야 돼요 약간 이게 가장 쓸리는 느낌 그치 사포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천적구 튀어 포스터처럼 나랑 똘똘이를 양쪽에서 매달려가지고 너무 잘생겼다 어머니 체육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이야? 그래 그래 너무 웃기지 않니? 포스터가 남녀배우인데 남자만 계속 땡겨봐 이렇게 아 그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선수정 굳혀 선수정 굳혀 드라마 한 번 몰라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우석이 없길래 내가 사실 우석이한테 참 고마운 게 많은 게 홍석천이 픽하면 뜬다 내가 내 입으로 막 하고 다녔거든 제발 내가 얘기한 애들이 떠야 되는데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석이가 해준 거야 너무너무 잘 자라줘서 사랑스러운 베이비야 상 증인이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형 아니 아니 얘기 안 할래 아니 얘기해요 왜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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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요 제가 형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뭐요? 그러니까 이게 픽을 많이 한 거 뭐 왜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경우의 수와 확률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니네 둘이 호흡이 되게 잘 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갑이라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우석이 가고 나서 보자 자 이번에 마지막이야 당하기와 해주기가 있어 해주기 오오 셋 중에 하나 골라요 다 달라요 진짜 진짜로 달라요? 하나는 하나는 조금 쎄 조금 쎄서 우리가 좀 민망해 이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오오 뭐예요? 업고 튀어 오오 오오 진짜 달라? 벗기고 튀어 진짜로? 아 이거는 바지 벗고 튀어 맞잖아 여기는 오 진짜 다르네 맞지? 둘 중에 본인이 업어주고 싶은 사람 업어주는 겁니다 예 나는 형 업어줄게요 엉덩이 나를 kraent 아이고 내가 업어석 garde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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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천 업고 티어 형 많이 무거운데? 어때 안녕 자 봐봐 가까이부터 웃어가 하나둘 선별이 저희 너무 친해 보아요 형한테부터 하나 둘 형 오늘 진짜 반가웠어요 형 너무 좋았어 오늘 웃어가 드라마 대박나? 선제 업고 티어 도서칸 잘 보고 있나 도서칸 나왔대 아아 여긴 팀 이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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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의